XSFM입니다. I, D, W, K 올여름의 이상평론입니다. 작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었던 고 조지 플로이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았죠. 손희상 선생입니다. 네, 손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에서 유성균 PD가 올림픽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노르웨이 검색하려고 노르웨이 딱 치니까 저는 올림픽을 안 봤거든요. 노르웨이라고 치니까 노르웨이 연어 올림픽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노르웨이에서 맛있는 연어를 찾는 건가요? 아니면 노르웨이의 연어들이 장점높이 뛰기를 하는 건가요? 저도 이상해가지고 클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알았어요. 양궁으로 하고 네,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올림픽 개막식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출전을 할 때 거기에 연어 사진을 넣었다 그러죠? 그렇죠. 각국에 음식 사진을 넣으면서 아, MBC요? 네. 더 신기한 거는 체르노빌을 넣은 나라도 있고 참담합니다. 연어는 높이뛰기 올림픽은 할 수 있겠네요. 조지 플로이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작년에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가 죄를 짓긴 지었었어요. 범죄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죽을 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가 흑인이라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대한 게 아니냐 해서 과격한 시위가 작년에 일어났죠. 그 시위가 또 전 세계에 여파를 미쳤습니다. 프랑스에서도 2016년도에 아다마 트라오레라는 사람이 경찰한테서 도망치다가 탈진해서 사망했는데 그 사람도 범죄자인 건 맞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보다 더 심한 범죄자였고요.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죽을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30년 정도 살고 나오면 되는데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법의 심판을 프로세스대로 받지 않고 현장에서 죽게 두는 시스템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으로 끄집어내져서 프랑스에서도 시위가 왕창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거 아니어도 매일매일 시위가 일어나긴 하는데요. 아무튼 작년부터 크게 터진 지구촌의 인종 갈등이 특이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건이 흑인 시위의 기폭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시위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요컨대 본질적으로는 이전부터 억눌려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었던 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맥으로 그 시점을 짚는군요. 제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게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유명하고 잘나가는 인사들 중에 유색인종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는 건 미국 코미디에 관심이 많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유색인종들은 소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가프리 같은 사람의 루틴 최근에 나온 걸 보면 흑인이 길걷다가 시비 안 털리는 법으로 스타벅스 라떼를 들고 있는다고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죠. 그냥 있어봐. 스타벅스 라떼를 들어봐. 왜 흑인이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저는 블랙 라이브즈 메러 한참 운동하던 당시에 소셜들을 많이 봐와서 이 흐름에 이 맥락에 대한 해석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당해왔던 모든 것들을 갑자기 데이터화해서 쫙 보여주는 시민들이 엄청 많았죠. 이거 봐라.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백인은 이렇게 대접을 받고 흑인은 이런 대접을 받았다. 이게 어제 있던 일이다. 그저께 있던 일이다. 몇 년 전에 있던 일인데 똑같이 일어났다. 이런 말 할 말이 엄청 많은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해석입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경험이 폭발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경찰한테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이나 혹은 사소한 죄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부당하게 당했던 경험 또는 그 밖의 사회에서 당한 여러 가지 차별적인 대우들 있잖아요. 그런 기억들을 흑인 집단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혹은 서구권에서요. 제가 뉴욕에서 살다 온 변호사 형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 번은 흑인 친구가 자기 대신에 택시를 잡아달라고 했대요. 흑인이 택시를 잡으면 택시가 안선댑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잡아주고 그랬다고. 택시가 흑인을 안 태우니까. 그런 걸 일상적으로 겪으면서 쌓여왔던 게 작년 시위로 분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유튜버에서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흑인이 부촌에서 좋은 차 오픈카를 끌고 다니면 검문에 걸릴 확률 같은 거. 마약을 갖고 있거나 총기 밀매상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인종 집단에서는 작년에 흑인 시위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죽은 사람 범죄자 맞잖아. 그러게 경찰한테 왜 개견냐. 혹은 동네에 불을 왜 지르니. 너네도 범죄자니. 이런 식으로 대하잖아요. 왜 코로나 시국에 시위를 하고 있니.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게 그런 바보소리를 하는 게 소수의 트럼프 지지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수의 트럼프 지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 미국 대선에서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쪽 사이에 접점이 없습니다. 안 겪어봤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바로 작년에 인종 갈등. 작년에 일어난 흑인 시위의 특이한 면모입니다. 개빡져서 들고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그 계기가 명분이 약해서 공감을 받지 못해요. 네. 공감을 받기는커녕 욕을 먹죠. 그래서 우리를 더 이해해달라. 우리한테 더 공감을 해달라. 이런 제스처로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맥을 이야기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확장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건과 그 주변 사건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조지 플로이드 씨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은 희생자들도 그 사건을 위해서 나왔거든요. 늘 있었고. 그런데 언론과 다수 백인 시민들이 그걸 얘기 안 해주죠. 그걸 고의적으로 제끼고 지나가죠. 그리고 플로이드 옛날에 학교 때 대맞축했다 이런 거나 내보내고. 거기에 항의하는 움직임이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왔을 때 집단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욕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굉장히 공격적으로 굴고 그렇습니다. 그건 단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고 깊숙이 따져보면 사실은 억눌린 집단의 인정투쟁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보수보다 나쁜 표현은 뭐가 있습니까. 수구로 몰려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와요. 극단주의자로 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집단 행동 가운데서도 문화 전율을 비판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부작용이죠. 다른 인종 집단이 자기들 문화를 가져가 쓰고 있으면 그거 사실은 우리 거야. 그런 식으로 쓰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대한 상관이 있죠. 더 이상은 이런 현상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만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다른 나라에 많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너무 인스턴트하게 세계를 매일 만납니다. 네. 외국에서도 우리 문화 컨텐츠를 보고 반응을 해요.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인종 갈등을 한국이 뒤집어 쓰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머리에 얼룩덜룩한 수건 같은 걸 둘둘 두르고 나온 가수가 있었어요. 외국의 시청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나이지리아의 전통 복장을 그렇게 입고 나왔느냐. 왜 흑인 문화를 희화화하느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나이지리아의 전통 의상이 아니고 한국의 사우나 복장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한국인인 제가 보면 아무래도 사우나 복장이 아닙니다. 뭔가 아프리카에 어딘가의 그런 복장처럼 보여요. 그건 한눈에 알 수 있죠. 사우나 복장을 뭔가 특이하게 하려고 머리를 쓰다가 이상한 실수가 나왔고 아마도 그 전통 복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바람이 솔솔 부는 서아프리카 해안 주변 국가들의 전통 의상들 보면 한국하고 좀 비슷합니다. 바람이 좀 잘 불고 선이 길고 이렇게 접히면 한두 번만 접히는 통이 커요. 그런 옷들이고 머리에 쓰는 것들 보면 한국의 머리에 쓰는 옛날 한국의 머리에 쓰는 것들보다 조금 더 부해요. 부합니다. 그걸 알았으면 피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TV 프로그램이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나이지리아 문화를 희화화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그건 확실히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저는 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흑인 집단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분 나쁨은 언제나 뒤에 평생 겪어온 맥락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또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요. 그 전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가수가 이미 2017년에 콘서트를 하면서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를 커버를 했는데 이게 더 중요한 맥락입니다. 옷도 비슷한 거 입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맥락은 블랙페이스를 했다는 거죠. 그게 해외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거리가 돼서 그 당시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수랑 같이 나왔던 코미디언은 웃긴 분장을 하는 개그를 많이 했는데요. 그걸 잘하는 분이죠. 여기서 잘한다는 건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정말 누가 봐도 노골적인 블랙페이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웃기긴 진짜 웃겼는데 제가 봐도 그때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작은 규모나마 전세계적 망신을 당했던 일입니다. 본인은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평론가들이 꽤 많이 놓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평론가들도 그런 배경 아래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평론가는 글을 세상에 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에 무슨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글이 평가당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평론가 놈들이 나 오늘 글 잘 썼는데 왜 이렇게? 라면서 맥락을 무시해요. 글쟁이, 미디어 글쟁이들도 꽤 많이 아는 실수거든요.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아카이브를 돌아봐야 돼요. 무슨 공격이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과거의 짤들이 나이지리아 옷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생겼을 때 SNS를 타고 해외로 다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그런데 이 망한 과정이 그냥 마냥 억울할 일인가? 아닐 수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내부적으로 인종 갈등을 겪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적기 때문에 또는 그 다른 인종 집단과 접촉해본 경험이 적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른 인종 집단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고려가 별로 없습니다. 한 3년쯤 전에 레드벨벳의 한 멤버가 국내 방송에서 흑인 말투를 따라했어요. 표정이나 손동작 같은 것도 따라하고 그런데 다른 출연자들이 그걸 보면서 웃고 깔깔대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도 즉각적으로 해외에 다 퍼집니다. 확실히 조심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미국에서는요. 메이저 미디어에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했다. 그럼 다음 날 사라집니다. 요즘은 그래요. 또 그전에는 지드래곤 씨가 미치고라는 곡을 부를 때 뮤직비디오에서 흑인 아줌마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패션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건 좀 애매했었어요. 그냥 파마머리 정도 하고 약간 좀 그 양옆으로 몸을 까딱까딱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당시에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은 정말 조심성이 없었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욕을 먹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애매한 그런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해외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우리는 쟤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또는 나이지리아 의상이 아니라 한국식 사우나 옷이라는 그런 가볍게 해명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한국 국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쓱 넘어가는데 다른 곳에서는 안 그래요. 그게 외국의 K-POP 팬들이나 한국 드라마 시청자들한테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80, 90년대에 뜻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저런 짓을 하다니 이런 식의 언사를 스스럼없이 하다니 이거 참 망신스럽다. 국제적으로 소문나면 크게 망신당할 일이다. 그런데 그 20, 30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문화적으로 정말 많이 성숙해졌고 많은 걸 배웠어요. 다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선배들에게서 깨고 나온 알을 깨고 나온 것 치고는 괜찮은 거지 여전히 한참 모자라거든요. 한국은 꽤 문화적으로 성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규격에는 한참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상황에서 한국은 팬데믹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했고 세계 사회에서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고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냥 국내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해외에서 들여다봐요. 마이너스 100점짜리가 마이너스 70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30점짜리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100점에서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착각을 하겠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에 방영 중인 드라마 중에 펜트하우스라는 작품이 있죠. 대작이죠. 뜻없이 수천 가지의 작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현란한 작품이죠. 지금 시즌 3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세상에 이거 왜 이래. 진짜 무슨 표현이든 하고 싶은데 배우 중에 지인이 있어가지고 너무 까지도 못하였어.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저기 이발하실 때 본 아니 이발이 아니지. 머리 땋으실 때 본 그거죠.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맨날 드라마를 트시는데 다른 건 다 재밌었는데 펜트하우스는 깜짝 놀랐네. 그거 재미없는 건 아니에요.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지인분은 거기서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얄미워 죽겠어요. 거기 나오는 최종 보스급 되는 인물이 있어요. 시즌 2 마지막에서 폭탄을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하여튼 일단 죽었었습니다. 죽었었는데 이 보스급 인물이 죽고 나서 그 인물을 연기하던 같은 배우가 갑자기 그 사람의 형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이것은 임성한 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전 세계의 1일 드라마에 이런 수법은 되게 많습니다. 일단 주인공을 두 명으로 늘림으로써 아낄 수 있는 돈이 상당하고요. 왜 텔레노벨라라고 하죠. 중남미의 드라마 보면 이런 것들 투성입니다. 아니 왜 가장 우리 세대에는 영혼문색 2만 봐도 동생이라면서 나오잖아요. 주윤발이 미국 드라마 영어로 이블 트윈이라고 하네요. 배우가 같으니까 똑같이 생겼잖아요. 작중의 등장인물이 그 형제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죽었다 부활한 사람은 짧은 머리인데 갑자기 등장한 형은 머리에 드레드락 가발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럼 이게 몰입이 되겠느냐고 예전에도 얼굴에 점 찍으니까 못 알아보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근데 그건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얼굴에 점 찍었다고 어떻게 못 알아보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실제로 보면 다 알아봐요. 닮았잖아. 개잖아. 이런 식의 서사가 계속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못 알아보는 식으로 드라마를 짰다라고 해서 다들 욕을 하는 데 빠져 있었던 거지. 아 그렇구나.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에서도 다들 막 벙쩌가지고 뭐 이런 드라마가 다 있어. 이러면서 욕을 하는 데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다른 나라 시청자들이 SBS 인스타 계정에 몰려와서 항의를 엄청 했습니다. 이 또 분노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이라는 게 인류 정치의 비극입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활동 범위도 더 넓고 발언 수위도 더 세고 논리에서 벗어나는 말도 더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의 말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들리는 것이 최근이죠. 그렇습니다. SBS에 몰려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드레드락은 흑인 문화다. 우리 거다. 그걸 웃기려고 쓰지 마라. 그렇게 웃기려고 쓰는 것은 인종차별이다. 라는 그런 식의 댓글들이 정말 심하게 많이 달렸는데요. 펜트하우스 작진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웃기는 드라마가 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작중에서 그게 웃기려고 쓰인 소재는 아니었잖아요. 아 근데 희화화하려고 했다라고 혹은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표현의 중의성이죠. 웃기는 드라마다 라고 하면 다들 동의해요. F로 시작하는 욕도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보스이자 최종보스의 형인 배우가 직접 사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항의가 수그러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 또한 국제사회 질서의 변화죠. 한국 드라마는 한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중동에서 팔면 그만이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예전에는 고객이 아닌 사람들한테 사과 안 했거든요. 이젠 달라졌죠. 고객이니까요. 비슷한 사례로 역시 최근 일인데 가수 박재범 씨가 신곡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밑에 온갖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박재범 씨가 뮤직비디오에 드레드락 머리를 하고 나왔거든요. 거기도 흑인 문화를 훔치는 행위다. 사실상의 인종차별이다. 라는 그런 댓글들이 비난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요. 참 답답하죠. 박재범 씨는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맥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여기에까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죠. 과도하죠. 박재범 씨 같은 장르 기반 힙합인 한국의 아티스트들 중에 박재범 씨만큼 잘 나간 사람은 있지 않잖아요. 박재범 씨 같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문화 많은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접하고 다니는 한국인이에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의 예능에도 정말 많이 출연하거든요. 박재범 씨는 흑인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더 큰 반발을 일으켰고 결국은 뮤직비디오를 내려야 했습니다. 임행락만큼은 이해가 덜 됐던 거죠. 물론 박재범 씨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흑인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 강세 지역의 백인 주민들의 머리 모양을 봐야죠. 다 드레드하고 있나? 아니잖아요. 또 맥락이 다르기도 합니다. 노예제 역사가 있는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는 백인이 흑인 머리 스타일에 흑인 패션을 하고 그렇게 껄렁거리는 흉대를 내고 그런다면 그게 욕을 먹을 법도 한데 한국의 아티스트 박재범 씨가 그러는 건 맥락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것도 아니잖아.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거기다 댓글 다는 사람들은 당사자인 내가 그렇다는데 내가 인종차별로 느낀다고 라는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의 이런 사건들을 겪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항변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멀리 갈 필요 없이 당장 이 스튜디오에도 얼마 전에 콘로를 땄던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좋다라고 목요일에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신기한 얘기냐면 전 재미인데 여러분들은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드레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금 더 부하고 볼륨이 좀 더 있어 보이는 패턴입니다. 다수의 동양인들은 드레드락을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한 번 더 파마를 해야 됩니다. 감호도 써야 되고요. 감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스타일에도 필요하고 드레드락의 경우에는 이 반발이 더 심하게 나옵니다. 저는 브레이드를 했죠. 브레이드는 우리가 옛날 옛적에 댕기하듯이 머리를 딴 걸 아주 여러 갈래로 나눈 거죠. 근데 이 브레이드는 예전에도 드레드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인종이 했기 때문에 브레이드에 대해서는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더 많아요. 드레드에 대해서만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흑인들이 많고요. 이 차이를 이해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천 걸음 중에 한 걸음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전유냐? 어디까지가 너네가 전유해도 되느냐? 의 차이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사실은 드레드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차별적인 의도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거 아니에요. 차별적인 의도로 하기엔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물론 거기까지 이해를 내줘도 웃기는 드라마에서 이럴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차별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것인가?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머리를 딸까 했거든요. 쌤이 바쁘셔가지고 예약을 못했어요. 쌤 바쁘시잖아요. 따주시는 분들 보면 다 저하고 인종 구분이 비슷한 분들이에요. 저도 약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드레드락이거든요. 그럼에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물결은 항상 집단의 양상으로 화가 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어나는 데다가 일단 한 번 논란이 시작되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드레드락이라고 하는 머리는 떡진 머리를 따서 치렁치렁 내려뜨린 머리 스타일을 뜻하는데 레게머리라고도 하죠. 옛날에는 글이 불렀습니다. 김건모 씨가 하고 다니던 시절에 말이죠. 드레드락 머리가 흑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 명확합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의 인류는 대부분이 자연적인 드레드락 머리를 하고 다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특히 곱슬머리 DNA를 많이 갖고 있는 민족에서는요. 그래서 고대 중세 이전을 다루던 역사물을 보면 인종과 무관하게 드레드락을 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그게 저 웃기려고 그랬나? 아닙니다. 고증했는데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머리를 잘 씻지 못했으니까요. 바이킹도 그러고 나와요. 드레드락 스타일이 최초로 기록에 나온 건 인도의 리그베다 경전입니다. 지금도 인도의 수행자들은 비슷한 머리 스타일로 자르지도 않고 엄청 길게 내려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대 중동이나 페르시아의 조각상이나 그림에서 그런 머리를 쉽게 볼 수가 있고 방금 전에 UMC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세대의 바이킹들도 그런 머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드라마 바이킹을 보다 그게 궁금하다고 찾아봤거든요. 정말 인류는 많이들 그 머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문화에서는 매일 아침 풀어주고 따주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보면. 반면에 드레드락을 흑인 집단에서는 특히 미국의 흑인 집단에서는 노예제 역사와 결부시켜 생각합니다. 원래 이 머리 스타일은 아프리카의 전통 같은 것인데 백인 농장주들이 흑인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머리를 빡빡이로 만들었고 그 머리 스타일을 현대에 다시 하는 것은 노예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백인 중심 사회에 저항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생각할 지점이 있네요. 인정하기 어려우면서도 인정해 주고 싶은 문제죠. 저희까지는. 흑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흑인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건 건드리기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거기다 대고 드레드락이 흑인 문화만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더 많이 분노를 해요. 더 분노할 거예요.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퇴소하는 게 엄청 큰일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 정착금 500만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가 종료되는 아이들은 한 해 약 2,500명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가장 보는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튜디엠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어제 윤석열 에디터가 그 지적을 잘해줬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카메라 옵스큐라를 처음 발견한 건 지금 정설로는 묵자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의 기원전 4세기니까요. 그 양반이 살았던 게 근데 요즘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더러 혹은 일본의 회사들더러 너네가 왜 카메라의 원조라고 하냐 이 양아치들아 라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400년된 역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인류가 어떤 머리를 하고 있었든 지난 400년을 겪은 미국 시민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 전통의 최신성의 중요성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말을 만드네요. 제가 최근 100년간 겪은 일이 더 억울하지 지난 300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합리적인 맥락이라기보다 감정의 결부가 돼 있잖아요. 평상시에 겪어왔던 차별의식 같은 것들 거기에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거라서 건드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감각을 이렇게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한국 사람은 우길문양에 민감하잖아요. 또 뜨거운 고깃덩어리나 나왔습니다. 식민지 역사를 겪었으니까요. 우길기에 반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사실 우길문양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하고 관계없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색깔과 형태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오르가이, 말라위, 루완다 등등이 우길문양의 국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문양의 중국에서는 색깔과 형태마저 거의 비슷한 무늬가 모택동 초상화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죠. 다 일본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국인 중에는 우길문양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가 떠올라서 바로 감정적으로 반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2015년 써재페에 구경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 재즈페스탄에 제가 미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미카 시간을 들었다가 딱 들어갔는데 무대 뒤에 대문짝만하게 우길문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컬러는 달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예술 사조 중에 한 갈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고 미카는 바로 사과를 했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입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이 가운데 동심원을 두고 퍼져나가는 혹은 가운데 동심원으로 모여드는 직선의 디자인을 썼든 말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험은 그것과 다르다. 다릅니다. 미카의 공연 때 배경으로 나왔던 것도 사실은 그게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이 없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건 일본과 관련이 없어. 이건 이탈리아의 문양이야. 라고 말했을 때 만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우린 더 화가 났을 겁니다. 맞아요. 아니 잘못된 말이 아닌데 다만 우리 사회 앞에서는 감수성이 좀 부족한 관찰 그렇죠. 의 결과물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이 문화패권도 가지고 있다는 맥락을 한꺼번에 볼 필요가 좀 있어요. 미국이 문화패권을 가져가면서 문화 상품들을 많이 일본을 갖다 씁니다. 일본을 소재로 쓸 때 우길기를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기기 전에 미국 시민들이 일본의 문양으로 제일 많이 본 게 풍어기예요. 그런데 우린 이겼잖아요. 큰 감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저런 놈들하고도 싸웠었지. 얘기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미국 시민들에게 일본을 설명하기 가장 좋았던 게 그 풍어 문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입돼서 한국으로도 오고 인도네시아로도 옵니다. 봄은 승질나죠. 이 시민들은. 그래서 외국의 화장품 회사나 러시아 서커스단이나 크리스찬 디올의 새 디자인 등등에서 뭐라도 약간 비슷한 걸 발견하면 한국의 네티즌들 가운데는 거기에 몰려가서 항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스플릿이 되는 거예요. 반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냥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욕하면 그게 옳은 말인가?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옳다고 답현들어주면 그게 옳은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후자는 석영덕이죠. 전자랑도 전 별로 상대 안 해요. 에드시런의 지난 앨범 커버가 주황색과 자주색으로 된 약간 일본의 우길 문양과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사실 그래도 색깔도 다르고 형태는 당연히 달랐습니다. 일본하고 아무 관계가 없었고요. 그런데 국내 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항의서환을 보내고 그랬어요. 저스틴 비버가 옥일무늬라고 하기에는 많이 모자른 그냥 줄무늬에 패딩 잠바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시민단체가 항의서환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맥락을 설명해 볼게요. 특히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문화 가운데서 2차 대전 시기에 일본군을 떠오르게 하는 문화 코드를 넣는 걸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은 요즘까지 그렇진 않습니다. 특히나 남성성이 많이 강조되던 90년대의 문화에서는 더더욱이 그랬던 것이 지금도 스니커매니아들 사이에서 금깃이 되고 있는 나이키의 조던 12와 12죠. 나이키의 조던 12와 리복의 카미카제. 이런 믿음이거든요. 패배한 그리고 눈앞이 가려진 싸움밖에 모르는 어떤 군인 정신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종종 패전 직전에 일본군에서 문화 코드를 빼오는 걸 즐겼었어요. 그래서 라이징 선 디자인을 좋아하는 디자이너들이 꽤 많았고요. 그것이 아직까지 외교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 이게 뭐 그렇게 멍청한 일인가. 제가 옛날에도 한 번 말했죠. 조던 12는 안 산다고. 그럼 어떤 사람들과 발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욱일기는 그 문양 자체가 확실히 건드리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은 게 그래가지고 조던 12는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가 되었는데 카미카제는 많이 팔고 많이 신어요 또. 리복에 관심이 없어 그래요. 저도 카미카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손이 안 가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감각을 잘 돌이켜 생각해 보면 K-POP이나 한국 드라마에 항의를 하는 외국의 시청자, 외국 팬들의 어떤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걸 한 번 살펴볼게요.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일본과 관계 없는 문의를 보고서도 항의를 하고 그럴 때 첫째로 정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힘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먼저 달려가십니다. 둘째로 거기 몰려가서 거칠게 욕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지난 100년간의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거칠게들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한국인이 그렇게 반발하면 외국에서 사과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정치적 효용감이 돼서 돌아옵니다. 뉴욕시가 문화행사 홍보 퍼스터에 파란색과 핫핑크색 무늬가 있고 가운데에 입술이 그려져 있는 도안을 썼는데 한국인들한테 비난을 많이 먹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사과를 하면서도 그쪽 담당자는 왜 도대체 욕을 먹는지 정서적으로는 잘 안 와닿았을 거 아니에요. 한 시간 공부한다고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죠. 자기가 일본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라고 그런 반발심도 가졌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쓴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사과문을 가볍게 냅니다. 해명하듯이 냅니다. 그러면 한국 쪽에서는 더 화가 나죠. 또 넷째로 그런 일이 가끔 있을 때 외국에서 오히려 반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막 몰려가서 항의를 하면 이 문이 일본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쓴 거는. 이건 보편적으로 인류가 쓰던 문이야.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저 무식한 놈. 이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쟤네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비슷한 감각이 이스라엘에도 있어서 이스라엘에서도 불교에서 쓰는 만자를 보면 빡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만화나 영화에 나온 장면을 보고 항의를 하고 그러기도 한답니다. 그럼 이게 안 떠오른다는 거냐. 또 하나의 재미있는 맥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유태계의 시민들 화나라고 일부러 그런 거 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마치 SBS의 일베 스태프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킹크로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길기랑 전 반대인데 요즘엔 그런 일이 없지만 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튬이 좀 있었어요. 코스튬이 있을 정도만이 아니고 술집 간판 같은 데도 쓰이고. 이건 뒤집어 생각해야죠. 한국은 독일에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서구권은 독일에 덜덜 떨어봤잖아요. 그래서 90년대 009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주변에 모든 서양에서 수입되어 온 문화 콘텐츠들이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하킹크로이츠들을 다 금지하고 금기지하고 있었는데 저런가 보다 했다고요. 우리가 헬마우스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구글이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찾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직 안 해준다고. 왜? 지들이 안 당해봤으니까 본사에서. 우길 문의를 보고 화가 나거나 하는 그런 감각이 대충 미국 흑인 집단에서 다른 인종, 다른 문화권이 드레드락을 하는 걸 볼 때의 감각과 비슷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흑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의 드레드락을 문제 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비합리적인 면이 있는 게 맞겠죠. 화가 나니까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정치 움직임은 정반합입니다. 화날 땐 화내는 거고요. 협상할 때는 정신 차릴만한 때가 되면 협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근저에 깔려있는 실제 의사표현은 뭐냐면 나도 너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네가 하고 있는 머리가 사실 내 거야. 네가 그걸 알아야 돼. 라는 거죠. 혹은 쟤랑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예전에 억압받았던 역사를 아직 잊고 있지 않다. 그걸 너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길무늬에 버튼이 눌리는 거랑 정말 비슷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논란이 생겼을 때 반발이 정말 집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반발을 마주하는 쪽에서 좀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그걸 거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을 살면서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걸 논리적으로 논박하거나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피하고 다독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화를 정치적으로 화내는 제가 시민들이 화내는 단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게 시민들이 한꺼번에 화내는 단계에는요. 어느 정도까지 법의 선을 넘어가는 차원에서는 법이 재단하면 되죠. 그게 아니면 화나게 두는 게 정치적으로 능사입니다. 화가 풀려야 대화를 하죠. 보통 우리 인터넷은 약 한 달에 두 번 정도 누군가가 문제적 인물이 돼서 조리돌림을 당하잖아요. 커뮤니티에. 그 불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시기는 모두 똑같아요. 첫 번째 사과문이 나온 시기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사과문이 나오고 나서가 딱 그 직후가 제일 많이 타오르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피하고 다독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저 집단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미묘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단일민족 국가여서 그러니까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뢰가 다 다른 언어를 썼는데도 아무튼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는 인종 갈등을 적게 겪고 다른 인종이 너무 소수고 집단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접촉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을 겪기도 하는 것이고 이거 몰랐는데? 라고 말하면 90%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이해가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문화 전유의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셨죠. 미국이 아프간에 침공을 하고 이라크도 침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폭격을 많이 퍼부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긴 했습니다만 2000년대에는 정말 심하게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구권에서 팔레스타인의 활동가들이 가서 몸으로 그걸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이 서성되고 있으면 폭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거기 가서 막는 거예요. 그러다 실제로 활동가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에 그런 인터뷰들 들어보면 왜 가냐 그러면 내가 백인이라서 간다 이런 소리하고 그랬었어요. 백인이면 안 싸요. 한국인 활동가들도 갔었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면서 카피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는 머리쓰개 겸 스카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돌아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카피해는 중동 문제에 관심이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는 그런 일종의 기호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상징이기도 했고요. 팔레스타인의 전통 복식을 함으로써 팔레스타인과 연대한다. 네. 그 무렵에 카피해를 두르고 전쟁 반대 티셔츠를 입고 바지는 또 그때 인도 사람들이 입는 것 같은 그런 치렁치렁한 바지 같은 걸 많이도 입고 다녔는데 그런 게 활동가들의 옷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냥 패션이 됩니다. 중국산 조각하게 만든 얇고 저렴한 카피해 가짜 카피해를 옷가게에서 막 팔아요.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 서양 나라들도 그랬습니다. 대중 가수들이 카피해를 두르고 TV에 나오기도 하고요. 이때 문화 전유가 두 가지 층위로 나타나죠. 하나는 정말 연대하는 마음으로 카피해를 두르는 것. 그리고 옆에 사람이 한 거 보니까 이뻐. 네. 이뻐. 게다가 또 한국도 요즘 가끔 건조하고 더울 때가 있죠. 건조하고 더울 때는 머리 위에 뭔가 통풍이 잘 되는 스카프가 있는 게 좋습니다. 습기도 지켜주는데 또 밤에 기온 떨어질 때도 좋고. 누가 그러고 다니는 걸 보니까 편리하고 실용적인데 멋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맥락 없이 그냥 옷차림으로 두르는 거라고 하는 두 가지 문화 전유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또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극우 단체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서 유태인을 싫어해서 그 반대의 상징으로 아랍권에 카피해를 두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건 문제죠. 물론 패션 아이템으로 나오는 가짜 카피해를 둘렀던 것인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카피해를 두르고 다니면 극우파라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었어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문화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일 팔레스타인 사람이 자기 전통 복장인 카피해를 두르고 독일에 갔을 때 그냥 독일에서 길거리 지나다니는데 독일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제 극우파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오나치가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팔레스타인의 전통 복식을 한다. 이것도 오묘한 부분이네요. 2000년대 중반 후반쯤에 많이 그랬습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인종 갈등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한국도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종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에 닥쳐올 수도 있는 인종적 반발이 때로는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피해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연대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그 문화 전유가 확장되면서 정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었던 호주 영화계의 사건도 호주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차별의식이 불을 땡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표면적으로는 되게 부당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갔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먹방이 뭔 문제야? 저게 뭔 인종차별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내부에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못했던 소수 집단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발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이걸 그렇다고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별적으로 한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해둬야 되겠다. 화를 막 팍팍팍팍 내구운 가족 구성원한테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자버려.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상평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인종차별이냐? 좋아서 그러는 건데? 라는 마찰은 또 일어나고 하겠네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화하는 걸 보면 과거에는 유명인들이나 연예인, 정치인 같은 사람들이 어떤 공공의 표적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소셜 시대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될 때가 있죠. 한국인 일반인이 어떻게 어떻게 행동한 것이 외국에 퍼져나가서 그것이 또 이제 대로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서울올림픽 할 때나 이명박 정권 시절 이런 때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의를 잘 지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전체주의자라고 전체주의라고 막 뭐라 하고 그랬어요. 진보에서. 그땐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소셜 시대에는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국가대표예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잘 아는 얘기부터. 블랙 라이브즈 매러 운동 한창 돌아다닐 때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사이에서 핫했던 패션템이 있었습니다. 에어포스 1 콜린 캐퍼닉 버전이었습니다. 콜린 캐퍼닉의 얼굴이 발뒤꿈치 쪽에 그려진 그렇죠. 까만색. 아웃솔은 흰색. 이것도 얘가 되겠네요. 굉장히 사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이 당시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뮤직비디오에 일부러 그 에어포스 1 모델을 줌해서 잡은 그런 장면들이 일부러 나와있고 그랬었어요. 저항과 패션을 동시에 상징하는 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한 100년 전 150년 전에 나왔다. 어디 아프리카 대륙 어딘가에서 어떤 회사가 만들어냈다. 그럼 엄청 욕먹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륙 전체의 시민들이 에어포스 공군 하면 치를 떨었거든요. 비행기만 뜨면 나라가 망했거든요. 근대 이후 아프리카의 역사입니다. 그래놓고 그걸 저항이라고 말해? 이 미친놈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른 시대적 배경에 갖다 놓으니까 철없는 짓이 되죠. 알려주신 대로 이 카비에의 문제는 최근에는 루이비통이 실수를 저지른 게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은 모노그램이죠. 루이비통이 카피에를 모노그램으로 낸 적이 있었습니다. 모노그램 카피에 스톨이라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물건이 나오자마자 중동에 많은 시민들이 성질을 냈습니다. 그럴 만하죠. 네. 돈 많은 UAE 시민들이 루이비통 불매한다고 아니, UAE에서 쫓겨나면 안 됩니다. 명품은. 이걸 지금 비웃자는 거냐. 아까 손희상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성질을 성질을 막 냈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비통에서 목도리를 스토리라고 쓰니까 이걸 영어 단어로 바꿔가지고 루이비통이 이상한 걸 훔쳤다. 라고 조롱들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때 가졌던 궁금증이 오늘 많이 풀린 것 같아요. 한 사람, 혹은 많은 문화권에 같은 문화권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무언가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냐고 물어보고 대화를 하는 걸 즐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문화권마다 대륙마다, 나라마다 맥락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파악하는 것 결코 비합리적인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전유 자체가 인종차별이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견은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문화 전유는 인종차별이 아니니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좀 곱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그 중간쯤에서 물결을 잘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문화 전유가 nose 한글자막 by 한효정